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위가 없이도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한 의사분께서 그렇게 정의했지 않습니까 현재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전공위라는 것은 대학병원의 척추와 같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만 3천 명의 전공위가 대학병원이라는 구조물에서 척추를 행성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척추의 맷을 댔는데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전공위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역시도 의사가 아니니까 의사분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수호 원장 윤 대통령은 29일 전공위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와 진로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 뭐 상급종합병원 전문의들이 그냥 자발교로 사직하면 문제가 해결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년 또는 8년의 의학 교육을 마치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다음에 의사가 된 이후에 인턴과 전공위가 환자에게 행하던 중심정맥 삽관술이나 상처봉합 등의 침섭접 의료 행위를 간호사에게 허용하여 수련위가 전공위가 없어도 대형병원들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PA 간호사 합법화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동의할지 지켜보자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PA 간호사의 제도화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현직 의사께서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중심정맥 삽관술이나 상처봉합 등의 의료 행위를 간호사에 허용해서 수련위가 없어도 대형병원들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결국은 핵심은 전공위를 대체하는 방안을 PA 간호사에 찾은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현직 의사분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 나오는 윤 대통령 의료서비스 전문의 진로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바꿀 것이다 앞에서 나왔듯이 핵심이란 것이 전문이란 것이 수련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전공위 없는 전문의가 어떻게 나오겠냐 전공위가 전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간호사가 전문이 되나요 전문의 중심병을 어떻게 만들어 전공위들 다 내쫓아놓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가 달린 사람들 생각을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간호사가 어떻게 의사를 대체합니까 전문의는 전공위 과정 없이 하늘에 떨어집니까 저건 설마 전문의 전공위 간호사가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빅파이버 가서 의대 교수를 진로받고 국민들은 간호사들한테 진로받고 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인 겁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뭡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빅파이버 가서 의대 교수들한테 진로받고 그럼 우리 같은 여러분들 평범한 백성들은 그냥 간호사들 한 끼를 가서 진로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아니 병아리가 닭이 되는 거고 전공위가 전문의가 되는 건데 이 단순한 것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왕창 의대 정원을 해버렸다는 것을 뜻하네요 전공위계 가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로지원 간호사 의료수비 중심이 되도록 받고 나겠다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안 모르겠다 전공위가 전문의 되게 한 가정 아닌가 이 사람도 헷갈린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의와 이런 PA 간호사 진로지원 간호사 위주의 대형종합병원이 여러분들 구축대등 노력하겠다 하니까 이 악마 헷갈린 겁니다 아니 전공위가 전문의가 되는데 그럼 전문의가 있어 그럼 그 전문의는 어디서 나오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PA 간호사가 있으면 전공위 대란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PA 간호사들이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간호사 진로는 이미 PA 간호사급입니다 간호사가 직접 링계를 놓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데 있는 줄 아십니까 남자 간호사들은 정형외과에 석고 붕대 감아서 깁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데 있는 줄 아십니까 PA 간호사 전공위 대체할 수 같습니까 이번 이야기는 PA 간호사 역할이 있고 전공위 역할이 있으니까 제발 PA 간호사를 가지고 전공위를 대체한다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이 진로만 하는 데가 아니고 연구와 교육이 더 중요한 역할입니다 전공위가 없으면 앞으로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는데 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의료를 망쳐 모았네요 60년대 생들은 지금 의사들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면 다음에 70년대 80년대 생들은 의료 서비스 받지 말라는 이야기인 겁니까 정신들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이 역할이라는 것이 진로가 있지만 임상이 있지만 연구기능도 있고 교육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한 사회에 의사들이 제대로 된 의사들이 배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뭐 급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막 질러놓는 겁니다 본인들도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을 거예요 전공위 과정 없이 의과대학 졸업하면 바로 전문의가 됩니까 지금 전문의는 뭐 천년 만년 전문의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전문의도 고령화되고 은퇴하면 그 자리를 누군가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전공위 수련을 거치고 전문의가 되는 거지 이건 뭐 밑도 끝도 없고 이 정권이 유지하는 아픈 국민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랄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이게 무슨 고담 준론을 농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국정브리핑이 진행되는 중에 보통 시민들이 남긴 이야기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유식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왜 이분들이 아는 거지 않습니까 수련 체계하고 의료 체계를 전공위를 빡세게 해서 전문의가 되는 건데 전문의 간호사 중심이 되도록 병원을 만들겠다는 간호사 보고 전공위만큼 하라는 이야기네요 여러분 전문가가 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수련 과정이 필요하죠 그 수련 과정이 일정 기간이라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빡센 기간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뭡니까 하드 트레이닝을 그 과정을 거치는 사람하고 거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많죠 PA 간호사도 여러분들 숙련도가 높으심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빡센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들을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전문가로서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으니까 전문가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본인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용광노예 여러분들 넣어가지고 재련하는 것처럼 전문가가 되려면 하드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전공위 과정이 여러분들 지금 좀 비인간적으로 과도한 여름 근무기간 시간인가 이런 게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힘든 기간이 필요한 거죠 힘든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PA 그냥 간호사라는 게 모든 역할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하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로는 여기에 여러분 이게 1955년에 외과의사 921동에서 외과의사를 하시는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분 핵심은 먼 거 아니까 한국 사람들이 낮은 숫가에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왔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서양 다른 국가들보다도 의사수가 적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료비 지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료서비스는 의사수가 증가되게 되면 자동주로 여러분 증가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 의료사태를 볼 때 처음에 왜 화들짝 놀랐는가 하니까 의료서비스는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공급이 수요를 만드는 독특한 여러분들 서비스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어느 국가들도 무한정 의사수를 증가시키지 않는 겁니다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돌아왔냐 의사수를 억제하고 의사 1인당 진로 횟수를 늘린 겁니다 그래서 낮은 숫가가 유지가 될 수 있던 겁니다 국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OECD 통계를 보면 몇 번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은 고용된 의사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고용된 의사 1인당 담당 병상수는 세계 1등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을 많이 돌린 겁니다 그만큼 한국 의사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한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땐 직군별로 여러분들 평균 수명을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의사 직군이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 의료는 OECD 평균 이하의 의사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뭘 하는 거 아니까 의사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늘리게 되면 이 체제가 유지가 되기 어려운 겁니다 낮은 여러분들 의료 수가에 지금 많이 돌리는 그런 진로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들의 평균 수입이 급속히 하락을 하겠죠 동시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전문의들입니다 전문의들이 본인들이 투입한 투자에 비해 가지고 그 투자 수익을 해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은 전공의들이 전문의에 대한 여러분들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전공의 과정을 이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냥 엑시트 그냥 다 탈출해버린 겁니다 정부가 미국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인센티브에 따라서 다 탈출해버린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의로 일한 대가를 받는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이번 의료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전공의는 이미 대한민국의 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의 중추육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빠져버리게 되면 3차 의료기관이 그냥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의료의 메커니즘 체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1955년생에 921동에서 외과의사를 하고 계시는 현직 외과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러분들 이 문제를 다 경험을 해보고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전공의는 척추인데 척추가 뽑혀 나가면 팔다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대덜보 중에 가장 굵은 게 사라지고 기둥뿌리가 통째로 뽑힌 것이 이번 의료사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꼬꾸라지는 게 한국의료의 본질입니다 전공의들이 고생을 했는데 전문의가 돼서 좀 낮게 사는 것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들이 전문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전공의 과정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보시면 그러니까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모르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 병상수가 세계 최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과투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면적당 밀도를 보게 되면 의사도 최고로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사수 평균수도 중요하지만 인구밀 우리가 이렇게 과밀화된 지역에 대부분 살지 않습니까 수도권이라든지 그 다음 광역도시권 한국은 또 산재가 많으니까 의료사태 초기에 한 분께서 인구밀도당 의사수를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국의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인구수당 병실수는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병상수가 압도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병상수 여러분들 과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대형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기 때문에 발생할 겁니다 면적당 따지면 면적당 의사 밀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십 수년 전부터 산부인과 수학과 응급실이 계속 적자였는데 결국은 의사수의 문제가 아니고 의사의 배치 문제인 겁니다 배치 가격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수과의 사람이 안 갔던 겁니다 필수과의 전문의 라이센스를 받은 다음에 다른 걸 해버린 겁니다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게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으면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엉뚱한 진단을 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된 겁니다 정책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체제란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정책이 모여서 체제를 만드는데 이제 체제가 이렇게 바뀌거나 하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 아둔함 우둔함에 대해서 너무 제가 여러분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도 부지런하고 뭘 잘할 수가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우둔한 짓들 하는지 여러분 이 정책이 모든 사람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아마 경제학자가 있으면 젊은 경제학자들이 이번 의료 사태의 사회적 비용을 추구해 보게 되면 이제 직접 비용 감제 비용까지 추구하게 되면 엄청날 겁니다 사회적 비용 지도자가 무능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완전히 이런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 무너진 상태에서 야심을 갖고 있는 이런 특정 정당이 권력을 장악해가 장기 집권하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실험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나라가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도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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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